성경의 10편 10편의 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10편 안에는 찬양 10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흥미롭게도 찬양가라는 이 단어가 개별 10편 안에는 여러 번 나타나지만 10편의 제목으로는 오직 10편 145편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가라는 말이 10편 전체를 묘사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편 안에는 찬양 10편뿐만 아니라 단원 10편, 지혜 10편, 역사 10편 등과 같은 많은 10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원 10편은 10편의 10편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10편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단원 10편은 10편 책의 전반부에 주로 나타나고 책의 후반부에는 찬양 10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존은 바로 찬양의 분위기를 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10편은 퍼살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10편의 제목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히브리말 미즈모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미즈모르라고 하는 것은 악기와 함께 연주된 음악이나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10편이란 하느님께 대한 찬양과 노래입니다. 10편이란 하느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10편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여러 시기에 절술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환경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노래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은 명시선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50편의 10편이 구약성사 안에서 유일한 10편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다른 책들 안에서도 여러 시기에 걸쳐서 저술되었던 10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바다의 노래, 모세의 노래, 더보라의 노래, 한나의 노래, 히스키아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0편은 전통적으로 5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10편을 이렇게 5권으로 분류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모세의 오경에 상응한 것으로 봅니다. 유다교 전통은 한 작품을 5부분이나 5권의 책으로 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라삐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5권을 주었다고 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편집 5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10편에 머리끌해 보면 저자로 간주될 수 있는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다윗이 73분이나 나옵니다. 그 73분 가운데서 13분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다윗이 잘 알려진 시인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으며 악기 발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음악 전성을 구축한 자이기도 합니다. 70인역에 보면 다윗이 82편의 시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꿈난 두루마리의 어떤 본문에 보면 다윗이 4,050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10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과 유래와 시기가 다른 150편의 운문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10편들 모두가 다 성전에서 노래로 불려진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불려질 용도로 기록된 것들도 있지만은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가 점차로 공적 예배에 사용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10편들은 공동체적으로 노래를 부르기에 적합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10편들은 예를 들어 지혜 10편 같은 것은 오히려 묵상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편은 전체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말선, 곧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연약한 인간 삶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편 전체를 보면 찬양과 찬미, 감사, 해계, 청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10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의 감사와 찬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편은 하느님의 개입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편은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입니다. 10편은 신약 성경에서 100분 이상이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 10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10편 22편의 2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10편 31편 6절을 인용하셔서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시면서 생을 마치십니다. 이렇게 10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10편 기도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의 기도이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